네 안녕하세요 어버허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낫벨트 낫벨트 낫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낫벨트 여러분 오늘 에피소드가 오늘 뒤질뻔 왔다 살아나는데 에피소드가 요 낫벨트를 이렇게 길게 빼는 거 요거 안 좋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때문에 죽을 뻔한 건 아니구요 죽을 뻔하다는 걸 솔직히 좀 업하고 요 밖 요 이렇게 짧게 매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 밖을 오늘 재미있는게 드라마를 큰거를 잡았어요 큰건 아닌데 한 50정도 되는거 잡고 50정도 되는게 한 3마리인가 잡고 60정도 되는걸 한마리 잡았는데 5자나 6자 정도가 살만한 그 굴은 사이즈가 꽤 큽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렇게 자기 사이즈에 딱 맞는 그러니까 뭐 1매나 깊이 50정도 되는 그런 크기 이런데도 드라마가 있을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거보다 좀 큰데 있죠 불이 그러니까 60정도 6자 또 때로는 이제 실버드라마 뭐 한 8자 뭐 요정도 들이 있는 굴류는 사람이 들어가도 될 정도의 크기 에요 오케이 까 사람이 수영으로 들어갈 정도로 되는 크기 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유턴해서 나올 수 있는 크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그냥 이렇게 뒤로 나와야 되요 오케이 그런 그런 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굴들에서 나오면서 제가 이 바클이 바클 이라고 하자 이 바클이 돌 사이에 꼈어요 끼면서 낫벨트는 풀러졌죠 근데 풀러지고 풀어지고 나와서 당황스럽잖아 그쪽 지역이 물살이 상당히 센 지역이기 때문에 낫벨트는 보이는데 잠수가 안되요 물살도 쎄지 너무 부력 부력이 너무 좋은건 아니에요 3.5 미르기 때문에 부력이 좋은건 아닌데 오리발을 뒤집어서 그나 그래도 나비 좀 가라앉혀 주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만 그게 이렇게 좀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 같이 간 지인 그 형님한테 낫벨트를 빌립니다 빌려와서 이제 그거를 그 가지고 나오면서 오늘 나오면서 집에 오면서 오늘 영상을 꼭 찍어야겠구나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거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낫벨트는 다른 그 슈트 그리고 그 물안경 스노크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뭐 안 좋네 이거 좋네 아 이거 뭐 이거 뭐 쉣이네 아니면 나랑 잘 안맞네 너무 타이트한데 아니면 뭐 물이 들어온다는 둥 뭐 이런식으로 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낫벨트는 아 그럼 뭐 별반 차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낫벨트도 보면은 이 천으로 된게 있고 천 천으로 된게 있고 그 고무로 된 재질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무로 된 재질을 추천을 드리고요 바클도 여기 보면은 이런식이 한번 열리면은 두루룩 빠지는 이런 식이 있고 구멍이 나 있어서 구멍으로 된 것도 있고 종류의 여러가지인데 저는 구멍으로 난 것도 써봤고 이것도 써보고 천도 써보고 여러가지 써봤는데 천 같은 경우는 잠수를 하면 쳐요 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제일 얇은 제일 얇은 부분이 허리입니다 허리 이 낫벨트를 차는 지역의 허리죠 근데 그 부분이 애매하게도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어 마시잖아요 들어 마시게 다 보면은 그 부분이 압박을 가해요 그래서 낫벨트는 저는 골반 쪽에다 차는 편이에요 그 골반 쪽 치골 있는 쪽 치골 있는 쪽에다가 낫벨트를 많이 차는 편인데 그러다보니까 천으로 그 치골에 차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좀 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거를 그거를 이제 좀 그거를 갖다가 너무 아파서 거기를 약간 늘어뜨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티팬티 같이 낫벨트 사이랑 이쪽을 앞쪽으로 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 가랑이 사이를 연결을 해서 가랑이에서 잡아줄 수 있게 근데 그것도 이제 불편하죠 그래서 러버 타입으로 해서 치골 있는 데다 꽉 껴서 매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낫벨트를 이 여유선을 갖다 너무 주지 마세요 여유선 너무 줘서 이거 무슨 다시 되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 본데 본인 몸에 딱 맞게 쓰시는게 좋구요 언제든지 이거 바클을 제켜서 낫벨트를 풀어버리는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굴치기를 그렇게 하다가도 오늘도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낫벨트가 풀리는 바람에 제가 쉽게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여유줄을 너무 많이 줘서 거기를 돌돌돌 감았어 근데 나오려고 보는데 그 바클이 그러니까 이게 걸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그니까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바클이 진짜 나 몸은 다 나왔는데 바위 사이에 딱 걸려서 안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뒤지는 거죠 예 근데 다행히 풀려 갖고 나왔는데 그니까 낫벨트는 쉽게 풀리게 만드는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파도 몇번 쳤는데 풀리면 안되고 사람이 의지를 의지 의지로 쉽게 풀 수 있게 오케이 제 말 뜻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 빨리 풀 수 있으면 빨리 풀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자기가 수심 자기 실력이 안돼 근데 자존심은 존나 쎄갖고 들어왔어 수심을 한 10m 들어왔어 근데 저 새끼 안나가? 어 나도 뻗혀 오케이 나도 뭐 특수부대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뻗혔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정신이 흐려지면서 왔다갔다 해 어 존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를 보니까 까마득해 그리고 뭐 하얀 막 이런 뭔가 막 있고 이래갖고 왠지 큰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이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제일 먼저 할 거는 낫벨트부터 풀르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의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부력 때문에 뜬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숨을 뱉는다 하더라도 부력 때문에 떠요 부력 때문에 뜬다고 근데 만약에 의식을 잃었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기까지 뱉어버렸어 그럼 깔아앉는 거예요 낫벨트 무게 때문에 깔아앉는 거예요 깔아앉는다고 낫벨트면 더 풀러야 돼요 낫벨트를 자기가 의식할 수 있게 빠르게 풀 수 있게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굴치기를 하다가도 그 우리가 드라마가 많은지요 그런데 는 바위들이 많습니다 드라마가 많은 지역은 당연히 바위가 많겠죠 걔네들이 굴속에 많이 사니까 근데 이 바위 많은 지역은 일정한 조류빨이 흐르지 않아요 바위와 바위에서 사 그 흐르는 그 조류가 또 있고 웅덩이가 좀 깊게 파여 있으면 거기는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소용돌이가 이해가시죠 문서니까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 건의 라인이 쭉 연결되어 있잖아 내 건의 라인 쭉 연결되어 있는데 자기가 굴치기를 소용돌이 일어난 데서 했어 나오다 보니까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몸이 두 바퀴 내 라인이 감겨 버렸네 근데 나도 정신이 밑에 보고 있다가 올라오면서 감긴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두 번 감겼는지 왼쪽으로 두 번 감겼는지를 몰라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병신같이 왼쪽으로 감겨 있는데 멍청하게 또 왼쪽으로 두 번 더 해갖고 더 쫄리게 할 수 있어 더 당황스럽지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낫벨트 먼저 풀러라 이런 상황에서도 낫벨트를 먼저 풀려면 물에 뜨기 때문에 그나마 상황이 릴렉스 해져요 오케이 근데 낫벨트를 푸르지 않으면 이렇게 뭐 일단은 막 그런 데서 또 오리발길질을 막 하면은 아니 파도가 막 땡기니까 발길질을 해야지 왜그냐면은 파도가 밀면은 사선으로 밀리면서 나는 가라앉거든 맞잖아 그 라인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굴치기 한대로 가까이 가려고 계속 발길질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끈을 풀어야 되고 오케이 발 달에 갈 다리에 감겨 있을 수도 있고 목에 감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목이 은근히 많이 감겨요 이 스노클 빨대랑 이쪽으로 해서 목에 감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물 그러니까 선은 플로 플로팅이기 때문에 뜬단 말이에요 무리에 뜨는데 거기에 이렇게 늘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쪽이 조류빨이 좋아서 한쪽으로 흘리면 좋겠는데 약간 이 와류가 뭐라고 되나 이렇게 지주가 지주가 형성이 되면서 소용도루가 형성이 돼서 위에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내가 물속에서 있다가 일로 나오는 거야 나오면서 선이 이제 감긴 거지 내 그거에 그러면서 꽝 치면서 나가는 반탄류를 받아 갖고 막 밀리는 거지 뒤로 이렇게 밀리면서 밀리면서 선이 타이트하게 조이는 거야 내 목을 자살할 것도 아닌데 그런 식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존나 황당하죠 그런 황당한 경험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펠트부터 풀어라 오늘 나펠트를 풀른 거는 나펠트를 풀린 게 아니고 풀려진 거는 굵치기 하고 나오면서 풀려진 건데 나펠트 풀르는 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펠트부터 풀르고 그러니까 나펠트는 최대한 자기가 의식할 수 의식하는 상황에서 빨리 풀 수 있게 빨리 풀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 여유줄을 너무 길게 해는 건 안 좋아요 이 박 한 번에 딱 제껴서 풀르는 게 좋습니다 그 이렇게 딱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꽂아 넣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 꽂아 넣는 건 또 찢어질 수가 있어 나중에 그러니까 그건 안 좋고 그리고 이런 천때기보다는 러버 스타일이 좋고 배에다 차서 자기가 이제 배를 압박해갖고 자기 숨이 충분히 들어 마시고 배까지 이제 배까지 이제 빵빵해지게 숨을 들어 마셔야 되는데 낫벨트가 조여주기 때문에 그걸 못 들여 마신단 말이야 그래서 골반 쪽에다 차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런 것만 설명드리면 다 된 것 같아요 오늘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한테 꼭 이건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 제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되게 중요한 거가 아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생각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순서는 없어요 순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런 건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뭐 누구를 까고 싶진 않지만 프리다이빙하고 스페어 피싱은 다른 겁니다 물속에서 숨 오래 참는다고 해서 물고기 끈기 잡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의 특징을 알아야지 숨을 짧게 참더라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자기가 잡고 싶은 대상어가 많은 지역 대상어의 특징 그리고 뭐 사계절에 따른 대상어의 그 변화 이런 거를 또 알아야지만 산란 이라든지 대상어의 그런 어 뭐 생활 패튼 그러니까 지금 살짝 제가 소스를 말씀드리자면 블랙은 약간 음 그룹 이런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룹으로 갔다가 성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룹 산란? 그러니까 그룹 섹스를 하는 것 같고 드라마는 아닌 것 같아요 드라마는 오늘도 굴 속에서 오늘도 한 제가 찍은 드라마가 네 마리인데 네 마리 다 굴 속에서 봤고 두 마리 또는 세 마리 이렇게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룹 섹스 그룹이라고 하니까 뭐 일대 다수 이렇게 하죠 물론 이제 두 명도 그룹에 포함이 되죠 세 명만 돼도 이제 그룹인데 뭐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있지는 않았어요 큰 놈 두 마리 거나 아니면은 큰 놈의 작은 거 하나 작은 게 안 놈인지 큰 놈이 안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고 글쎄 그거는 그런 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산란기에 보이는 특징인지 아니면은 어 뭐랄까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초소 근무를 했을 때도 2인 1조 이렇게 하듯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은 확률적으로 혼자 있으면은 혼자 총 맞을 확률이 높은데 두 마리 있으면 그나마 서로 이제 경계를 하거나 어 보는 그 시야가 더 넓으니까 뭐 다른 걸로 위협으로 부터 조금 더 방어하기 쉽고 경계하기도 쉽게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이에요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더 경험이 쌓이면 그때 나름대로 제가 풀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 벨트에 대한 얘기였고 좋아요 하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